취업도 전략이라고 하죠.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부터 면접 전략까지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취업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취업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취업교육에 학생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성공 면접을 이끄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도 배워봅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광주와 한암, 안산, 양주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과 직종별 면접 전략 등으로 진행되고 상황별 모의 면접 등도 실시해 교육의 효과를 높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교육 후에도 무료 온라인 교육과 1대1 상담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G뉴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